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채품 판매 영상을 올려봅니다 산채품 3반 단엽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반성 5가 내재된 단엽이겠죠 2세트 고요 총 2쪽짜리 1개씩 2세트 입니다 엽성하고 목대는 다 좋은데 일단 이 폭이 세엽입니다 세엽 한 0.3정도 나오는 세엽이고요 일단 무늬들은 다 들어있는데 지금은 영상 찍는다고 무늬 표출이 안되긴 하는데 일단 무늬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개체는 분에서 신화를 받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일단 산채하는 즉시 분양을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단엽이니까 그래도 분 배양하면 체력 붙으면 좀 이뻐 질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왼쪽에 자막 하나 더 달렸네요 두 쪽에 산지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 끝들이 입 끝이 조금씩 잘렸죠 아무튼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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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체 판매가는 12만원 되겠습니다 두 쪽에 자막 하나 달린 키는 3.5에 4cm 정도 되겠네요 4cm에 입폭은 0.3이 좀 더 됩니다 키는 4cm에 입폭은 0.3 1번 판매가 12만원 그리고 2번 2번도 두 쪽이고요 이거는 부엽에 묻혀 있어 가지고 일단 하얀 상태입니다 햇빛을 좀 돌봐 가지고 일단 이 밭 종자들은 일단 무늬는 확실한 종자들이라 분배양시 새벽이 받으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그건 장담을 제가 못 드리고요 2번은 사이즈가 한 6cm에 이 폭은 이것도 한 0.3은 되겠네요 2번도 판매가 12만원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구독자 분이나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판매가 12만원 사이즈는 키가 4cm 이 폭은 0.3이 좀 더 되고요 그리고 자막 하나 달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리고 2번은 사이즈가 키가 한 6cm에 이것도 이 폭이 한 0.3 정도 됩니다 판매가는 일본과 같은 12만원입니다 영상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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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영상이 인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